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본방송 첫 번째 주제는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만나겠다. 그렇게 두세 차례 대국민 담화하고 난 이후에 의사를 피력하고 그것을 대통령 시를 통해서 언론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주제 하단에 있는 부제목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결론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확고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초확고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공의들이 왜 만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냥 덜 놀이를 쓴다 이렇게 아마 생각나 하겠습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박단 전공의 협의의 회장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의 결론이 확고하지 않습니까? 못을 박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mj세대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그렇게 순순하게 응하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이제 하얀니 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희한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동년배로서 정말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국민 담화에서 조금 이렇게 문호를 열어두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명분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겠냐 싶지만 그 난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대통령을 만나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뻔히 이용당할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바구천치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대병원이 60개 병동 가운데 10개를 이제 폐쇄를 하는 전공의 자체가 한 40% 정도 차지했으니까 40%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병원 수지에 적신호가 난 거죠. 내원객이 없으니까 환자들이 환자들이 없으니까 이 문제까지는 정부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것 같아요. 비상경제 경영체제로 전환했는데 환자를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병원의 적자가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 아마 이 신웅진병원협회 정책위원장 되시는 분이 다음 달 대학병원들이 구조조정을 돌입할 것으로 봅니다. 무급휴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빅파이버도 6개월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정부가 초강경책을 밀어붙일 때 대학병원에 재정적인 타격을 줘 가지고 이 병원들의 경영난 때문에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입에 올리는 것이 이 좌익들 20세기의 좌파들이 등장해서 대개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그런 사회주의 정책이나 이런 걸 실험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정책을 썼을 때 1차 효과 1차 효과만 대개 집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현상이란 것은 실타래처럼 모든 데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효과를 넘어서 2차 효과 3차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 다 알아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가 의사정은 2천 명을 못 받고 밀어붙일 때 모든 그런 2차 3차 4차 효과를 예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대표하는 간판급 빅파이브 은행들이 내원격수가 극감하면서 경영난을 겪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실된 우파들은 지적인 겸손함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잘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지식의 부분이기 때문에 1차 효과 외에 2차 3차 4차 5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파 정책의 큰 특징이거든요. 지적인 겸손이 있는 겁니다. 20세기 100년이 우리 함께 주는 교훈은 지적 오만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20세기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아주 걸출한 그런 역사학자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의 모던 타임스라는 그런 아주 대작을 읽고 그냥 제가 젊은 날에 그냥 깨우친 것은 딴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은 그저 겸손해야 되겠구나. 스탈린이든 김일성이든 목택동이든 폴포트 간에 결국은 뭡니까 지적인 오만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그냥 산채로 그냥 죽이고 그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병원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입원 전공의 이탈 사태가 5주째로 접어들면서 입원 환자 등이 40% 이상 줄어들어서 일일 수익이 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4월부터는 매월 90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자금 차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충북대 병원장 말씀이거든요. 현재 서울의 빅5는 하루에 10억에 3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니까 그럼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1천억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3, 6, 18, 180억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수술이나 시술은 규모가 큰 병원에서 하는 것이지 입원 병상이 거의 없는 개인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키고 중환자실을 돌보고 했다 해도 병원이 어려워지면 언급중증 환자들을 치료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병원도 여러분들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됐기 때문에 가동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여러분들 수지타산이 맞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이 들어가 가지고 의도야 어떻든 간에 좌익도와 관련해서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들이 최악의 결과를 빚는다는 그런 아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라를 망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죠 스탈린이 여러분들 신경제계획할 때 여러분들 나라를 망치고 싶었겠습니까 김일성의 여러분들 북조선을 운영하면서 본인 마지막 죽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당 일꾼 회의에서 여러분들 내 평생의 소원이 우리 인민들에게 흰 쌀밥하고 고깃국을 먹이는 건데 왜 경제가 이렇게 안 돌아가냐 그냥 오랫동안 끊었던 여러분들 담배도 뻐근뻐근 피우면서 김책동무 일어나서 이야기해보시오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육성이 그대로 여러분들 밖으로 흘러나왔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로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적 오만 때문에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지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이야기죠. 잘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충이 뭔지도 상세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정책을 집행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중간에 생각하게 되면 좀 체면이 구기는 일이 있더라도 중간에 입장도 선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에게 그렇게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렇게 용자인 거죠. 용자인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니까 상황이 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윤 정부가 처음에 기획한 대로 그래서 하도 여러분들 밉게 보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빠지고 의료정책실장이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3인자나 4인자 정도 되겠죠. 저희 보건복지부에 나와 가지고 의사들이 통일된 안을 내놓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관리들 입에서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성태경 여러분들 성태윤 연체대 경제학과 출신의 정책실장이 방향선회가 가능하다. 2천명이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단 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에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 문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관료적이네요.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와 그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이 2천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이런 변화의 조짐이 나오는 걸 봐 가지고 이제 조금 면을 세워 가지고 정책을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전공의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걸 봐도 대국민 성명 이후에 내부에서 진행한 그런 민심 동향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보이는 모양이네요. 녹록하게 보였으면 그냥 밀어붙였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밑에 찬성이 많습니다. 대통령 입장을. 그런데 반대 의견을 몇 명 한 번 찾아봤습니다. 아니 한 시간 회의하면 대통령께서 55분 떠든다는데 누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도 회의 같은 걸 주도하시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에 반하는 이야기를 아래 사람들이 보고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나도 전공의들을 말을 듣고 있는데 당신은 어느 사람 인간인데 뭘 듣고 있는 건가 그 전공의들이 2천 명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류수민 씨는 훨씬 더 좀 가혹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이제 와서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뭐가 있냐 어차피 총선 결과라는 것이 대통령이 힘이 없어질 건데 미리 양보하고 대화를 하시든지 전공의 여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단 씨가 윤 대통령을 말라고 만나겠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달 남지 처음으로 백자평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당분간 저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보수의 텃밭이었던 누구보다 윤 정부를 옹호해 왔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도 지지 발언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통치자는 국민 통합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의로 체계를 기덕근 카르텔 운운하며 정치적으로 적대시하는 정부에 이제 방어할 힘을 잃었습니다. 필수 의로의 붕괴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정원과 결부시키는 것은 과학적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대입 정원 정책은 학령 인구 감소를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시한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돈을 위해서 직장을 떠난다고 매도하는 것은 인신공격이고 본질을 외면했습니다. 역사는 순환됩니다. 요순시대를 아직도 회자하는 것 그 근본이 정치적 공명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위임을 받은 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오만할 수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쓴 글이죠. 그렇게 하대하는 표현이나 그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아마 이분이 국민의 힘을 열렬히 지지하고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일 겁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똑똑하면 안 만날 겁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의료 손도 못 대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의료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해법을 강제하다가 정권의 맹운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의사들은 쿨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의사 문제에 이번에 대국민 담화에서는 대통령이 좀 장황하게 아주 성실하게 많은 숫자를 동원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의 핵심 주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대비해 가지고 의사 수가 적다. 그래서 의사 수를 늘려야겠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추진하고 있는 67% 이런들 입학정원 증가 문제는 간단하게 이 소식으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한나라가 지불되어야 될 총 의료비 지출은 의료 수가 진료 수 의사 수 곱하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수가는 OECD의 3분의 1이고 한국의사 1인당 진료 수는 3.4배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다른 조건이 같으면 총 의료비 지출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이나 지역의 여러분들 의사의 부족 문제는 의료 수가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사 수를 크게 늘려 가지고 마치 낙수 효과처럼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 사람들은 천 원을 지불하고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OECD 평균으로 적용하게 되면 30원을 늘리게 되면 3천 원짜리 여러분들 의료 서비스를 천 원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양질의 서비스를 싸게 받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아주 좋은 체계인 겁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지만 그대로 잘 굴러온 겁니다. 그거를 싸그리 뭡니까 기득권이니 카르텔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인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천 원이라면 3천 원짜리를 천 원 정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의사 수를 늘리면 천 원이 1,600원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100%를 늘리게 되면 천 원이 2천 원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 돈을 얼마만큼 쓸 거냐 국민이 얼마만큼 부담할 거냐 이랍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큰 실책은 Q2 의사 수에만 집중하고 의료수과 의사 1인당 진로 문제를 전혀 진로수 숫자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거죠. 물론 이 같은 설명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의료와 관련된 분쟁 문제를 핵심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한국의료는 참 좋은 의료였습니다. 싸고 질 좋은 여러분들의 의료 수비를 받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문의들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의료제였습니다. 이거를 생각이 이렇게 짧아 가지고 그렇게 분규를 일으킨 겁니다. 이 모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 이 전공의 문제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을 가서 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증환자들도 대학병원에 몰리고 그래서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을 가기가 그렇게 힘들거나 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인센티브 제도를 고치면 조금 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학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걸 전공의로 채웠던 겁니다. 전공의들이 싼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 한국의 대학병원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의료 수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일보가 왜곡된 병원 수가 빅파이브의 전공의 의존을 키웠다. 지금 의료 수가를 가지고는 정상적인 그런 의사를 고용해가 대학병원이 돌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결국 돈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들이 의료 수가를 가지고 벌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 여러분들 싸게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쿄는 동경대학은 전공의 의존율이 10%면 대한민국은 4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이게 돈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된 거고 아이들 한 명 낳는데 아마 분만료가 80만 원 79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진작부터 의사들의 이름들이 위험 분쟁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낮은 수가 때문에 결국 대형병원들은 월급은 적고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비율이 전체 인력의 10% 한국은 30에 40%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 수가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의료 수가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건강보험료율이 낮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거를 또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싼 여름들 낮은 의료수가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죠 그냥 너희들은 나쁜 놈들에다 이렇게 나갔으니까 저도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한 집단을 매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필소 의료 분야 병원의 저수가 문제를 사실상 장치관 방치해 왔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이탈로 중환자 수술 입원이 어려워지자 급조한 병원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 병원 사이에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병원이 거의 이익을 못 남기는 그런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좀 과학적 태도가 참 부실한 것 같아요. 하기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줘도 뭡니까 뭐 선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감으로 다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서울대병원이 46.2% 세브란스 40% 삼성서울병원 38% 서울아산 34.5% 서울성모병원 33.8% 미국과 일본의 대형병원들이 10% 안팎이었다고 하죠. 여기 그래서 높은 비중의 원인은 저렴한 인건비 전공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전공의가 많은 업무를 대신합니다. 문제점은 전공의의 과정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환경 이런 겁니다. 낮게 비용을 치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뭡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했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밤낮 없이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이고 레지던트는 6천만 원이고 전문의는 1억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레지던트가 6천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만 3천명 전공의가 있고 40%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30%가 외과 계열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필수 의료 흉부 외과나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분들이 트레이닝 코스로 그렇게 전공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수준입니다. 최저수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 요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영국은 100만 원을 벌면 15%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한국은 7.09%를 낸다는 말입니다. 의료 수가가 낮은데 의료 분쟁 의료 소송은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예의를 하죠. 한국이 예를 들면 고소고발이 심한 나라지 않습니까 의료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게 숫가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가는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80만 원 받고 의료 사고 터지면 아이를 분만하는데 80만 원 받고 했는데 10억씩 물을 내는 산부인과 씨가 마르는 게 당연합니다. 분만 숫가만 봐도 필수 의료 문제 해법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수 효과에 기반을 둬 가지고 의사 정원을 여러분 늘리게 되면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 짧은지 저는 사심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총선 이전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분만 숫가가 이렇게 낮은데 의료 분쟁이 터지게 되면 송사하면 사람을 완전히 피폐화시키지 않습니까 3년 4년 이렇게 끌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맘카페에 여러분들 글 올리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의사들 상대로 해가 공격이 많겠습니까 그냥 안 봐도 훈합니다. 한국의 의료 분쟁은 2016년에 6995건이었는데 의료 소송 건수가 2022년에는 1만 3114건으로 87% 증가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화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 소송 승소율이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패소가 두 건 가운데 한 건을 의사들이 패소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이 패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지불해야 되죠 변호사 써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반영돼야 됩니까 의료 수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의료 수가에 반영이 되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소송 승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메디칼 타임스가 아마 전문지인데 급증하는 의료 소송에 위축된 의사들 이대로 괜찮나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의료를 다루는 사람들은 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의료 소송 건수가 높아지고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떠들려고 하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위기 이번에 의사들 공격하는 걸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여러분들 대통령은 본인이 옳다는 것으로부터 물러설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시죠 그리고 본인이 정확하게 올바른 일을 하고 있고 의사 집단은 타도해야 될 대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30년 동안 특수부 여러분들 검사로 활동해 온 윤 대통령의 소위 의식식에 그대로 배여 있는 겁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범죄자를 다루는 겁니다. 너희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그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4월 1일 날 대국민 담화를 보시게 되면 대국민 담화에 대한 저 생각은 대통령이 본인이 아주 잘하고 있는데 기득권 청인 의사 집단이 강하게 제항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집단을 때려 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뿐이고 그것은 대통령에게 잘잘못을 묻기 전에 그냥 천상 30년간 검사생활해 온 그 사고터를 이분이 거의 못 벗어났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좀 전환할 수 있는 유화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냥 날려버리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했거든. 그 내용은 대국민 담화를 보고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왜 대국민 담화에는 고조할 미조할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동안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자신이 의로개혁이라는 이름하에 2천 명을 고소한 이유를 상세하게 정리한 문건이 대국민 담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문호를 열어둘 테니까 대화를 하겠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꿇어 이거지. 대화를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내만 느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느꼈을 겁니다. 전공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악과의 전쟁입니다. 부패와의 전쟁.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신 다음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말이 좀 너무 과격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게 군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이 그런 계무들이 좀 많죠. 의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타도해야 될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노한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오전 9시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기어 2천 명 정원을 해냄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이해에 맞선 의사라는 기득권 카르테를 무너뜨리겠다며 50분간 역설했다가 국민이 설득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역품을 맞게 되자 저녁 9시에 설금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TV에 나와 2천 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 메시지를 바꿨다.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시간 전에 노한규 전 의사의 폐장이 의사 파업보다 무서운 대형병원 줄도산 이것은 정부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의사들도 다들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갑자기 다급해진 이유일 겁니다. 2차 효과 3차 효과 4차 효과는 전혀 본인들이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것이 다 눈이 가려가지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간접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겁니다. 이 한번 보시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이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4월 1일 오전 11시에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을 꼼꼼히 일렁 중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표출되었던 대통령의 의중이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보다 상세히 정리되어 표현되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oecd 평균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는 의료인들은 타도의 대상이다. 그렇게 딱 적과 여러분 악은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그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정보가 들어가도 그걸 변경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이 일체 없는 겁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밑에 사람들이 쫙 여러분들 엎드려 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그런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종류의 정보만 계속해서 제공했겠죠. 일단 전체적인 개요는 2천 명을 정원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한다. 통계 오류와 착각 의료에 대한 무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의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완장을 차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적인 오만을 가꾸지 못하면 이렇게 실패를 하는 겁니다. 전공이더라 돌아오라 안 그러면 처벌한다 나라고 처벌하고 싶겠냐 협박을 구체한 겁니다. 의사들이 공고한 카르텔을 구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냥 가상의 적을 설정한 겁니다. 본인들에게 가장 많은 표를 준 사람들이고 의사들이 그렇게 정치적일 수 없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들이나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이 비해 가지고 엔지니어나 의사들이 굉장히 순수한 편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환자를 다루거나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짱구를 굴리고 그렇게 할 그런 능력이 안 되고 애시당초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없는 것이 엔지니어들하고 이런 의사들인 겁니다. 국민 생명을 위해 의사들이 카르텔을 깨트린 것이 대통령으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봤던 의료를 카르텔로 규정한 겁니다. 법조 카르텔이 익숙하니까 그냥 의사들도 카르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또 본인이 갖고 있던 입장에서 변경을 하거나 그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내년부터 2천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력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는 부족합니다. 의대정원 2천명 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용하고 급필간 고령화에 대항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원 규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을 게 있습니까 논의가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겁니까 별로 논의 안 했잖아요. 이게 헌법적 책무입니까 헌법적 책무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인 거죠.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제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뭡니까 그냥 혼줄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가 서겠습니까 대통령 말이 진실됩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본인이 뭐 책임 안 지겠습니까 선거 결과 보면 나오겠죠 참보회의에서는 뭐 대부분 대화를 독점하고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대국민 담화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50분 동안 핵심을 보면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문제 처리한 걸 보면서 대통령도 한국의 관료집단도 여러분들 봤지만 한국의 보통 사람들도 그냥 어떤지를 제가 본 거예요 뱃속을 해방이 되고 여러분들 근대 교육을 받은 지가 70년 80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상당히 무속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점집이 아주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 수준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대단히 참 이 나라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 특히 소설가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영준 소설가이자 시인이 조선일보에 정기적으로 기구하는 내용이 최후의 만찬이 필요한 선거 이런 걸 기구한 겁니다 마술사 친구의 작업실에서 문득 베개에 걸려있는 달마도를 쳐다보았다 행운을 보른다는 미신에 너도 나도 집과 사무실에 달마도를 걸어두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념이나 과학보다도 강한 것이 유행이며 실체란 그게 무엇이든 유행한다는 건 현상 자체라는 생각마저 뜨는 요즘이다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참 드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식이 별로 없는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편이면은 가짜도 진짜가 되고 진짜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이면은 범죄자도 뭡니까 착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기준은 우리 편인가 아닌가지 내한테 이익이 되는지 아닌가지 실체적 진실이 뭔지 실체적 사실이 뭔지는 관심 따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보는 한국 사회에 대한 촌평입니다 실체란 그게 뭐든 유행한다는 그 현상 자체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행하면은 다수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게 실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쥐라도 꽹을 잡으면 매가 되고 그게 쥔데 그게 쥐지 않습니까 그게 쥔데 쥐가 여러분들 우연히 껑을 잡으면 그게 매로 되는 겁니다 매가 당장 쏘기면 영원히 장땡이 되고 이러듯 세상을 알아간다는 건 세상에 실망해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어마어마하게 실망하는 거죠 형편이 없는 겁니다 쥐가 있는 게 아니고 쥐라도 꽹 잡으면 그게 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쥐가 아니고 부정선거를 해도 잡히지 않으면 뭡니까 그게 정상선거가 되는 겁니다 잡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상선거라고 떠들고 또 선거 치르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기면 사실이 되고 우리 편이면 사실이 되고 내한테 이익이 되면 사실이 되고 우리 지역 사람이면 뭡니까 진실이 되고 다 그 모양인 겁니다 사실 따위는 없고 진실 따위는 없고 실체 따위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이영준 작가가 여러분들 그 매석게 갈긴 문장이란 것이 실체는 게 없다 이야기 다수가 믿는 것이 실체다 이야기죠 이번 의사 정원 2천 명을 여러분 했을 때 대한민국 다수가 윤 대통령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실체가 뭔지를 여러분도 알아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뭡니까 그냥 다수가 가니까 유행해니까 그게 진실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체인 겁니다 그 정책이 한국의 의료비 여러분들을 폭등시키고 의료체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게 실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매 사람이 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너무나 소설가 이런 문장을 잘 만든 겁니다 이념이나 과학보다 강한 것이 유행이고 과학은 따위 필요 없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한테 과학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유행이고 대체면 끝나는 거지 공박사 입 다물어라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왜 이야기하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화 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발신을 계속하는 겁니다 실체란 그게 뭐든 유행한다는 현상 자체가 실체다 사실은 사실 따위가 뭐든 간에 그냥 유행하는 것 다수가 따르는 것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냥 사실이고 진실이고 실제라는 겁니다 제가 참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오판과 그 오만의 비용을 이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치를 건가 생각하게 되면 선을 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뭡니까 10번 20번 이름 저지르더라도 대법관이 판단했으니까 대통령이 입을 다무니까 경찰이 수사 안 하니까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조작된 수차가 보여주는 과학적 사실은 그 따위는 없는 거다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술사의 작업실을 나와 다시 길 위에 서니 선거 유세차가 미신에도 미달한 개소리를 이념의 가면을 쓴 채 확성기로 과학처럼 떠들고 지나간다 개소리를 과학처럼 떠드는 사회가 된 겁니다 개소리를 거짓말을 과학처럼 떠들고 다니는 세상이 된 겁니다 조작과 사기를 과학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회가 된 겁니다 멀쩡한 선거 데이터를 완전히 조작을 하고 사기를 쳐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과학이 사실을 밝혀줘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들 잘 살아가는 겁니다 잘 살아라 너희가 새끼들하고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겠냐 누구나 한 번은 진짜 예언자가 될 수가 있다 22대 국회는 최악의 악일 거라고 말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왕 예언자가 된 김에 떠오르는 생각 하나를 말하고 싶다 이 시대에 닮아도 대신에 한국인의 집과 사무실에 걸려있으면 좋은 그림이 뭘까 단년코 레오나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한다 가롯 유다의 구원사역설 같은 외경적인 해석이나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신성 모독형의 소설적 가설이 아니라 정통 신학성서의 내용을 그대로 그린 최후의 만찬 말이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는 다빈치 이전에도 다른 화가들이 자주 그렸는데 예외 없이 가롯 유다만이 식탁 건너편에 따로 있다 그러나 다빈치는 가롯 유다까지 다른 제자들과 한 무리 속에 그려넣었다 배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작품들과는 달리 조형성을 고려했다는 게 미술사의 중평이지만 나는 다빈치가 누구나 언제든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각인하려 했다고 믿는다 아니 믿고 싶다 예수는 가짜 선지자들이 설칠 거라고 걱정했다 누구든 나라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 제 백성들을 다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만 충족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여러분들 일파에게 이득이 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든 예수를 팔아넘기거나 부인할 수 있던 메시지를 각인하기 위해 가지고 다빈치가 가로듀다과 다른 제자들의 한 무리 속에 그려넣은 겁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남미의 니카라가와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벨리즈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들에서 뭘 제가 느끼는가 하니까 정치 권력을 장악한 자들은 자기 민족을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가 있으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민족도 팔아먹을 수 있고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그 위험을 그냥 관과해 가지고 다 나중에 팔려가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그 나라 남미의 나라들 쭉 둘러보면서 제 눈에 비친 것은 다 팔아먹을 수가 있구나 정치 권력에 대한 고삐를 그냥 놓치게 되면 다 팔려가는 겁니다 위선형 범죄의 정치꾼들이 이 시대의 지배종이 되고 그 토대는 그 어떤 내로남불도 내 편이면 괜찮다는 유권자 대중이다 위선형 범죄의 정치꾼들이 이 시대를 장악하는 지배종이 된 거죠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그 선거 분양을 덮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위선형 범죄의 정치꾼들이 지배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팔아먹을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한국 정치는 마술로도 미신으로도 노예는 쇠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다 거짓말쟁이를 못 알아보는 자다 한국 정치는 마술로도 미신으로 치유를 못한다 우리가 우리의 가롯 유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자각만이 희망이다 2022대 국회는 내로남불 소시오패스들이 국민들을 행벌한 아수라가 될 것이다 나는 실패한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이영준 작가가 실패한 예언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뭡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예는 쇠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 함께 쏘아 넘어가는 자가 노예가 되는 거죠 위선행 범죄 정치꾼들이 이 시대의 지배종자가 되고 그 토대는 그들에게 열광하는 유권자 대중이 될 것이고 그 유권자 대중들의 가장 큰 착각은 그 지배종자들이 자기하고 꼭 같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들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겠죠 그게 제가 남미에서 요즘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갈 겁니다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종자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잔인합니까 여러분들 작가가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거죠 아주 여러분들 문장이 짧지만 그 문장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영감을 받을 수 있고 해석을 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요식 절차지 않습니까 선거가 한국의 다수가 이걸 뭡니까 다 침묵하고 여러분들 그냥 외면한 거 아닙니까 선거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요식 절차에 불과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보고도 문제가 전혀 없다 알고 침묵하고 모르고 침묵하니까 알고 침묵하든 모르고 침묵하든 어떻든 침묵했으니까 이 결과를 다들 뭡니까 최쇄손손 치르게 될 겁니다 이게 뭐 저주가 아니고 제가 그냥 예고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최쇄손손 치르게 될 겁니다 위선행 범죄자 정치꾼들이 지배종자가 되고 그들의 권력을 뭡니까 넘겨주기 위해서 정신나간 뭡니까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지지자들은 그 위선행 범죄 정치꾼들이 자기하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참만에만 권력을 딱 지게 되면 모가지를 딱 차고 뭡니까 수탈하겠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만져도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을 믿기보다는 그냥 뭡니까 감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도 아무도 뭡니까 저항할 수 없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형준 작가의 이런 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위선행 범죄 정치꾼들이 이 시대의 지배종자가 되고 그 토대는 그 어떤 내로남불도 내 편이면 괜찮다는 유권자 대중이다 내 편이란 게 착각이다 노인은 쇠사슬에 묶인 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를 못 알아보는 자다 나는 실패한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영준 작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똑똑한 한국인들이 사전투표일이 한 3일 정도로 다가온 거죠 이제 사전투표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한 분께서 톨게이터의 통행료 징수하고 사전투표를 비유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에 이제 사전투표일로 다가오니까 사전투표가 뭐를 이야기하는 건지 왜 4년이나 그렇게 공 박사가 왜 그렇게 4년 동안 사전투표를 들고 파고 뭡니까 그 위험을 경고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짧게 한 번 완전히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윤 대통령께서는 2년 동안 공직선거 이전에 한 번도 선관이나 선거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안전부의 여러분들 관계 공무원들에게 격려하거나 또 아니면 또 주의를 한계하는 그런 발신 한 번 하지 않은 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책무를 전혀 이행 안 하신 겁니다 국가의 안의와 관련해서 의료계획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의료계획이 헌법적 책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의료계획보다 천경 천조보다 여러분들 강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의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대통령에게 액을 복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대통령이 마땅히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나 지금 시간은 이미 흘렀고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재임 2년 동안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에 이런 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투표관리관에 인쇄 날인 하나 방지하지 못하고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그냥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물으면 저는 뭐 아주 복잡한 이야기하지 않고 재임 2년 동안 본인 하에 치료됐던 세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조작을 당했고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최악의 여러분들 최고로 센 강도로 사전투표를 조작했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처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거 하나 관철하지 못한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름도 나서 가지고 뭐라고 헌법적 책물로 해서 무슨 뭐라고 의료계획을 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남양주병의 2020년 4.15 총선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차이값은 특정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당 부르는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겠지만 이런 선거결과를 만들어낸 것 선관위가 발표한 여러분들 소위 사전투표 득표소와 죄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조작을 찾아보니까 이게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까 9,313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이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특정 정당에 집어넣어준 거죠 그 9,313표를 확보하겠으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을 부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클린스 선거시민행정회 오근호 대표 같은 경우는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 뭐죠 사람 숫자를 사전투표자 숫자를 여러분들 늘린 것을 14시간 정도 카메라 촬영한 것을 가지고 이런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투표에서 손을 어떻게 대느냐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도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톨게이트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이 서울 경북선에 여러분들 톨게이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톨게이트의 요금증수원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양반이 뇌물을 받고 작업을 좀 해주는 겁니다 그 톨게이트의 푸른색 차가 100대 통과하고 붉은색 차가 100대 통과하고 노란색 차가 100대를 통과하게 되면 모두 300대가 통과한 겁니다 이게 진짜 통과대수인 겁니다 이거를 발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톨게이트 요금증수원이 꽤를 내서 뇌물을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두 대가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들 가짜로 한 대를 부풀리는 겁니다 허위로 만드는 거죠 푸른색 차가 100대를 지났으니까 50대를 허위로 유령 톨게이트 통과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붉은색 차량 이런 100대를 지나고 나면 두 대당 한 대를 훔칠 수 있으니까 50대 허위 통과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노란색 차량 이런 100대를 통과시키면 두 대당 한 대를 50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통과한 대수를 15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150대를 여러분들 그 150대를 가만히 계시죠 150대죠 150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런 150대를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밀어주는 거 하니까 푸른색 차 한 개 더해 주는 겁니다 푸른색 차는 분명히 톨게이트는 100대가 통과됐는데 갑자기 250대가 되는 겁니다 붉은색 차량은 100대 100대 노란색 차는 100대 100대인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톨게이트는 분명히 300대가 통과했는데 두 대가 통과될 때마다 허위로 한 대씩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150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푸른색 차 한 개 더해 준 겁니다 푸른색 차는 100대가 통과됐는데 250대로 불어난 겁니다 이제서는 한 거지 않습니까 차는 분명히 진짜가 300대가 통과됐는데 450대가 통과된 걸로 발표를 한 겁니다 실제는 300대인데 450대를 만든 거죠 이 간단한 산수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이렇게 450대를 발표하고 나면 와유로를 묻겠죠 뇌물을 받든지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메커니즘하고 여러분 그러면 왜 톨게이트 이름들 요금징수원이 나서 가지고 프레카들 들고 톨게이트 많이 사용합시다 톨게이트 많이 사용합시다 이번에는 반드시 톨게이트 통과 합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남는 게 많으니까 이게 남는 거지 않습니까 톨게이트 이름들 요원들이 왜 뭡니까 계속해서 톨게이트의 대규모 마케팅을 실시하냐 뜯어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푸른색 차기 200대 붉은색 차가 200대 노란색 차기 200대 300대가 더 늘어나게 되면 비례해 가지고 두 대당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300대를 더 만드는 겁니다 이 300대를 푸른색 차 함께 다 더해 주는 겁니다 그 500대가 되는 거죠 톨게이트에 통과한 차량은 600대밖에 안 되는데 2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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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몇 대로 만든 겁니까 900대로 만든 거 아닙니까 푸른색 차가 여러분들 덕을 본 거죠 자기는 200대밖에 안 통과했는데 500대로 만들어 준 겁니다 대규모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사전투표 많이 하죠 계속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뭐 광고하고 별게 다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한 번 뭡니까 무슨 투표 방해죄를 걸어 가지고 저는 절대 사전투표 하지 맙시다 한 게 가능한 당일 투표를 많이 하시고 정할 일이 없으면 사전투표 하십시오 그건 알고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머리를 뭡니까 땅바닥에 좀 쳐박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비유입니까 어제 한 분께서 연락을 주셔 가지고 아 그 톨게이트 요금 증수원 비유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하기엔 제가 용기를 얻어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나 사나 뭡니까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톨게이트 많이 이용해 달라고 그 여러분들 이렇게 된 거죠 그거를 이제 어제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통행료를 받아 가니까 통행료를 받아 가지고 사바사바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